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예전부터 제 아버님이 줄곧 말씀해 주신 것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 뿐이다. 살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저거 하나뿐일까?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 오늘 들려드립니다. 제목 불변의 법칙 지은이 모건 하우절 옴기니 이수경 변한 곳은 서삼독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아주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작나무 채널에서는 경제 관련 도서는 별로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 경제 관련 도서를 무척 좋아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 책이 경제 도서라는 말은 아닌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생활은 대단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대단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쉽게 읽혔고 다 읽는데 소유된 시간도 짧았음에도 최근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제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될 만한 요소가 아주 컸던 책으로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어 오늘 가져왔습니다. 저자는요 인간의 본성과 행동 패턴을 중심으로 23가지의 불변의 법칙을 선별해서 소개합니다. 수백년 전의 세계에서 그랬듯 수백년 후에도 여전히 의미 있을 법한 불변의 법칙이라니 각 법칙들은 역사적인 사건과 개인적인 일화를 통해서 풍부하게 펼쳐지고요 이야기는 마치 다큐멘탈이나 소설이 결합된 듯이 읽혀집니다. 저자는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 희망 믿음 등 감정의 근원적인 측면들이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3가지의 불변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오늘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에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짜릿했습니다. 종이책이 많아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데 전자책만으로는 안될 것 같아서 종이책을 따로 구매해뒀습니다. 오래오래 곁에 두고 읽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인생의 작은 법칙들 언젠가 워런 버핏과 가깝게 지내는 남자를 만나 점심 식사를 남게 했다. 편의상 그를 짐이라고 부르겠다. 그 얘기 들은 이야기다. 짐은 2009년 말 워런을 차에 태우고 네브라스크주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때였고 오마하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상점과 사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짐이 워런에게 물었다. 암울하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러자 워런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였어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예요. 그리고 침묵.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내가 이 책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는 역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들로 가득하다. 단편으로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교훈을 가득 품고 있다. 타이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또는 500년 후로 간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당신은 현재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기술과 의학 수준에 깜짝 놀랄 것이다. 지정학적 질서도 지금과 완전히 딴판이라 이해하기 힘들 테고 언어와 방언도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사람들도 탐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시기심에 휩싸이며 집단 소속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것이다. 그들의 지나친 자신감과 근시한적인 태도 역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또 그들 역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삶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과는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세상임에도 당신은 그들을 지켜본 뒤에 입에서 절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이다. 똑같네 똑같아 변한 게 없구나.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변화는 변화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이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 말이다. 어디에 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인간의 행동 방식에서 시대를 초월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상사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 이러한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 나는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 그러한 경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변하지 않는 특성은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나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집단 정체성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천년 전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했고 천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향후 10년간 어떠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에 취해 자만한 기업의 리더는 나태함과 특권의식에 빠져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그러한 스토리는 수백 년 동안 목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삶의 버전은 무한한 수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 중 하나인 지금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생각거리인 동시에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삶의 버전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그 보편적인 진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나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천 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중 999개에서 부를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저 운이 좋아서 50개의 평행 우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운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만일 인생을 천 번 산다면 그 중 999번의 인생에서 성공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책의 주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천 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모두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인가?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역사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인지 깨닫게 된다. 때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접촉이나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내린 결정 때문에 일어났다. 그것이 경이로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비극을 불러오기도 한다. 작가 팀 어버는 말했다. 만일 당신이 시간여행을 해서 태어나기 전의 세상으로 간다면 그 어떠한 행동도 섣불리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미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곱씹을수록 맞는 말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나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주겠다. 나는 학창시절에 타호호수 근처에서 스키 레이싱을 즐겼다. 스쿼어벨리 스키팀에 소속해 활동했었는데 스키는 오랫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다. 우리 팀의 선수는 12명이었다. 나는 팀원 대부분과 별로 친하지 않았다. 하도 붙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부딪히는 일도 많아서 으르렁대며 싸우고는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명과는 유독 친해져서 죽고 못사는 사이가 됐다. 이것은 그 중 2명인 브랜던 엘던과 브라이언 리치몬드에 관한 이야기다. 2001년 2월 15일 우리 팀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스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비행기가 연착됐다. 타호호수 일대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눈보라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그 달 초에는 기온이 매우 낮은 탓에 입자가 작고 밀도가 낮은 눈이 잔뜩 내렸다. 하지만 중순에 찾아온 눈보라는 달랐다. 날씨가 따뜻해서 수분함량이 높은 무거운 눈이 1미터 가까이 내렸다. 당시에 우리는 몰랐지만 가벼운 눈 위에 무거운 눈이 쌓인 산은 눈사태가 일어나기 딱 좋은 조건이 된다. 무거운 눈이 엉성한 눈 위에 올라앉아 있으니 여차하면 무너지기 쉬운 것이다. 타호호수 근처의 스키 리조트들은 손님들을 눈사태에서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슬로프의 출입을 통제하고 밤늦은 시간에 폭약을 이용해서 일부러 눈사태를 일으킨다. 그러한 식으로 안전조치를 한 뒤에 다음 날 아침에 손님을 받는다. 하지만 리조트 구역을 벗어난다면 즉 출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들어가 금지된 구역에서 스키를 단다면 그러한 안전시스템은 아무 소용이 없다. 2001년 2월 21일 아침 브랜던과 브라이언과 나는 평소처럼 스쿼벨리 스키팀 로커룸에서 만났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 브라이언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리조트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키를 신자마자 그 말과 반대로 행동했다. 그곳은 한마디로 끝내주는 구간이었다. 스릴이 보장되는 가파른 경사에 널찍하게 탁 트인 시야 적당한 굴곡까지 갖추고 있었다. 전에도 그곳에서 열 번쯤 스키를 타보긴 했지만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우리는 거기에서 스키를 타기로 했다. 그런데 출입금지 문구가 붙은 경계선을 넘어가자마자 나는 눈사태를 만났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눈이 무너져 내리는 기미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두 발이 땅을 딛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됐다. 나는 말 그대로 눈으로 된 구름에 휩싸여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정말 속수무책이다. 내가 스키로 눈을 밀어내면서 생긴 마찰력으로 미끄러지며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이 나를 밀어내기 때문이다. 다행히 작은 규모의 눈사태였고 금방 멈췄다. 산자락 밑에 도로에 도착한 뒤 두 녀석을 향해 말했다. 봤어? 아까 그 눈사태. 응 대박이던데 브랜던이 대답했다. 히치하이크로 로커룸까지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산사태에 대해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리조트로 돌아온 뒤 브랜던과 브라이언은 그곳에 다시 스키를 타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가기가 싫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브랜던과 브라이언은 스키를 타러 올라가고 나는 친구들이 도착할 외진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서 두 녀석을 데려오는 것이었다. 남의 차를 얻어 탈 필요가 없도록 말이다. 우리는 이 계획에 동의하고 각자의 길을 나섰다. 30분 뒤 나는 차를 몰고 산자락 밑에 외진도로에 도착했다. 그런데 두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30분을 더 기다린 뒤 포기했다. 산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스키로 내려오는 데에는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정도를 기다렸는데 안 온다면 안 오는 거였다. 나는 두 녀석이 나보다 더 빨리 도착해서 이미 히치하이크로 돌아갔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혼자 로커룸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이미 와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브랜던과 브라이언을 본 사람이 없었다. 이튿날 오전 9시 로커룸이 다른 스키 선수와 가족들, 친구들로 꽉 찼다. 로커룸이 2층으로 올라가니 브라이언의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있었다. 울음 섞인 절규를 토해낸 것은 그분이었다. 눈사태 현장에서 수색견들이 특정 지점에 반응을 보였고 구조대원들이 탐침봉을 이용해 1.8미터 깊이의 눈 속에 매몰된 브랜던과 브라이언을 발견했다. 브랜던과 브라이언은 하루 차이로 세상에 태어났고 서로에게서 3미터 떨어진 채 세상을 떠났다. 왜 나는 그날 아침 그곳에서 스키를 탄 뒤에 두 번째에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내 목숨을 살린 결정이었다. 백만 번도 더 생각해봤다. 하지만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설명할 도리가 없다. 나는 심사숙고하지 않았고 위험을 계산해보지도 않았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고 갈 경우와 안 갈 경우에 장단점을 따져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순전히 운이었다.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내린 결정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됐다. 그때까지 살면서 내린 그 어떤 결정보다도 그리고 앞으로 내리게 될 그 어떤 결정보다도 훨씬 중요한 결정이었다. 여기까지가 나의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쯤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역사에도 그러한 사례가 꽤 많다.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고만 들면 끝없이 찾을 수 있다. 아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요인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역사 속의 큰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아슬아슬한 곳이다. 역사를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있다.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대개 알지만 그 스토리의 시작점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흔히들 미래를 알려면 먼저 과거를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음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를 보아도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세상 모든 일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혼합되고 그 결과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운과 우연에 이토록 취약한 세상에서 나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의 전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50년 후에 세상이 어떠한 모습일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사회적인 설득에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은 장담할 수 있다. 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건너뛰기 때문이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운전을 덜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얼핏 옳아 보인다. 하지만 그 후엔 어떻게 될까? 기름이 비싸도 어쨌든 차는 몰아야 하므로 사람들은 연료 효율이 높은 차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정치가에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정치가는 연료 효율이 높은 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세금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나름의 후속 결과를 낳고 이는 또 다른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앞일을 예측하기란 지독히도 어려운 것이다. 예측 불호의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미래 사건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접을 수밖에 없다. 내가 기억하려 애쓰는 또 다른 하나는 열린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의 세상 모습이 어떻든 무엇이 당연해 보이든 내일이 되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작은 우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돈과 마찬가지로 사건도 복리 효과를 낸다. 그리고 복리 효과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미약하게 시작된 뭔가가 나중에 얼마나 거대해질 수 있는지를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 그 알 수 없는 존재 독특하지만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독특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특성도 함께 갖고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매우 좋아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해내기 때문이다. 그들의 특성 중 어떠한 것들은 경탄을 자아낸다. 당신은 그 점을 우러러보고 때로는 닮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의 특성 중 다른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 독특하지만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항상 독특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특성도 함께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한다. 그래서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 임무를 잘못 판단하고 그에게서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다. 사실 우리는 독특하고 걸출한 인물의 정신세계를 일종의 풀 패키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탁월한 점과 존경할 만한 특성을 경멸할 만한 특성과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였지만 모두가 참기 힘들어했던 한 전투기 조종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존 보이드는 역사상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공중전의 전술을 유리 없이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그의 통찰력은 단순하지만 탁월했다. 일례로 그는 전투기의 속도가 고도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히 급회전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전술적인 우위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조종사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전투기 설계 방식마저 바꿔놓았다. 한마디로 그는 공중전술의 최고 전문가였다. 보이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높은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언젠가 뉴욕타임스는 그를 두고 심지어 공군 내에서도 무시당하는 인물이었다고 썼다. 똑똑하기는 했지만 미치광이 같았기 때문이다. 보이드는 무례하고 변덕스럽고 반항적이고 참을성이 없었다. 상관에게 소리를 질러 동료들을 놀라게 하고 한 번은 난방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납고에 불을 질러서 군법회의에 회부될 뻔했다.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 보이드의 탁월한 실력과 전문성을 반겼고 이를 필요로 했으나 인간으로서의 보이드는 참아주기 어려웠다. 보이드의 결정적인 특징은 다른 조종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전투기와 공중전술을 바라본다는 점이었다. 마치 뇌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면서 남들과는 다른 게임을 하는 듯했다. 상관들은 성과보고서에서 그의 공헌을 극찬했지만 그의 진급은 막으려 했다. 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이 똑똑한 젊은이는 매우 독창적인 전문가다. 하지만 격하기 쉬운 성격에 참을성이 없어서 엄격한 관리가 잘 통하지 않는다. 존 보이드는 자신이 생각한 계획을 지연시키는 이들을 절대 참지 못한다. 그는 모든 면에서 독특한 인간이었다. 좋은 방식으로, 나쁜 방식으로, 경이로운 방식으로 가끔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말해다. 어떤 한 가지에서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다른 어떤 곳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형편없는 경향이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러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치 그들의 뇌는 지식과 감정을 수용하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부분에서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대신 성격의 다른 부분이 희생되는 것 같다. 좋은 보이드도 마찬가지였다. 천재인 동시에 끔찍한 상사였던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높은 포부 탓에 자신과 관계 맺는 많은 회사를 파산 위기로 몰아나온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이다.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맥 조지 번디는 언젠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은 무리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자 케네디는 이렇게 대답했다.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면 40대에 대통령에 출마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엄청난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곤 한다. 어떠한 사람이 성공한 기업 또는 위대한 국가의 리더가 될까? 단호하고 낙관적이고 노 라는 답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무조건 확신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이 무모한 열정으로 도를 넘어서고 욕심에 휩싸이고 남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리스크를 무시할까? 단호하고 낙관적이고 노 라는 답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무조건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평균으로의 회귀는 역사 속에서 대단히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 시장, 국가, 기업, 직업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평균으로의 회귀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의 성격적인 특성이 동시에 그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 또한 높이기 때문이다. 소설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말했다. 역사 속에는 점령지 수에 만족한 정복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원하는 것을 얻은 뒤 자리에서 내려오는 정복자는 없다는 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존경할지 특히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구를 닮고 싶은지와 관련해서 더 현명한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다. 나발 라비칸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부러워하는 인물들을 떠올리며 그들 삶의 좋은 부분만 골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람의 몸매만 저 사람의 재력만 또는 이 사람의 성격만 갖고 싶어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부러운 누군가의 행동 욕망 가족 행복도 인생관 자아상까지 빠짐없이 포함해서 그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의 24시간을 기꺼이 그대로 살 의향이 없다면 그의 인생 및 정체성과 당신의 것을 통째로 바꿀 의향이 없다면 그를 부러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어느 쪽을 택하든 각자의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롤 모델을 찾으려거든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닮고 싶은 것인지 특정한 측면을 닮고 싶은 것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존 보이저는 말했다. 모든 가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기존의 믿음과 원칙이 불변의 도그마로 영원히 굳어버린다.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기 마련이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다.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 일어남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갑작스러운 신뢰성실이나 눈 깜짝할 새에 발생한 치명적인 실수 탓에 일어난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워런 버핏은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세상에 많은 일이 그렇다.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 일어남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갑작스러운 신뢰상실이나 눈 깜짝할 새에 발생한 치명적인 실수 탓에 일어난다.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알아채는 데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린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까지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더 걸린다.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잠재력을 완전히 인정받아 즉시 대중에게 채택되는 신기술이 있을까? 없다. 오랫동안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탓에 비관론이 득세하곤 한다. 하지만 대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혁신을 알아채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심지어 과학 분야에서도 그렇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우튼의 말에 따르면 세균이 발견된 이후 의학계에서 세균이 질병의 원인임을 인정하기까지 200년이 걸렸고 소독법을 발견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으며 페리실린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다시 60년이 더 걸렸다. 하지만 나쁜 일은 어떨까? 나쁜 일은 망설임도 없고 미묘하지도 않다. 나쁜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너무나 빨리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관심을 몽땅 차지한다.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는 지난 100년간 일어난 가장 큰 두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사건 모두 시작에서 종료까지 한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휘청이기까지는 30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158년의 역사를 가진 니먼 브라더스가 사상 최고의 성장을 누리다가 파산하기까지 15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반대로 회복이나 발전이 그처럼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성장과 발전은 언제나 그것을 지연시키는 힘이나 장애물과 맞서 싸워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고 새로운 사업 모델은 시장의 기존 주자와 싸우고 초고층 빌딩이 올라가려면 중력과 싸워야 한다. 언제나 맞은편에서 불러오는 역풍이 존재한다. 한편 몰락의 기미가 보이는 무언가는 모두가 피하려 한다. 거기에 개입해 몰락을 늦추려고 시도하는 누군가는 있을 수 있지만 망해가는 무언가는 회복과 발전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 노력할 다수의 외부인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발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 한 명이 만들어지려면 수백억 개의 단계가 올바른 순서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죽는 때에는 한 가지의 일만 일어나면 충분하다. 인간 배아는 5주만 지나면 뇌와 심장, 췌장, 간, 담낭을 갖춘 상태가 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천억 개의 신경세포와 250개의 시냅스,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11개의 기관계, 그리고 고유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생명체이다. 반면 죽음은 간단하다. 심각한 부상, 심장질환, 뇌졸중, 암, 약물 남용 등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대부분의 죽음은 혈액과 산소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 그게 전부다. 질병 자체의 증상과 프로세스는 복잡할 수 있지만 결국 죽는 이유는 신체에 필요한 부분에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복잡하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허망할 만큼 간단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유발하라리는 이렇게 말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반면 전쟁은 단 한 명의 나쁜 선택만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만들기는 어렵고 파괴하기는 쉽다는 것이 어디에나 적용된다. 건물을 지으려면 수많은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 건물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대형 망치만 있으면 된다. 설령 뭔가가 단번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파괴하는 방법은 대개 만든 방법보다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성장과 발전이 실패와 비극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부자가 언제나 더 큰 관심을 받는다. 단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쁜 뉴스가 수시로 들려오는 와중에 더딘 발전이 진행되는 것이 세상사의 원칙이다. 아무래도 익숙해지기 쉽지 않지만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아래 두 가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대개 발전에 관한 뉴스와 좋은 뉴스는 일어나지 않는 일과 관련되고 나쁜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망 걸릴 수도 있었지만 예방한 질병 발생할 수 있었지만 발생하지 않은 전쟁 우리를 덮칠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피해간 비극 생길 수도 있었지만 미리 막은 부당한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좋은 뉴스다. 이것은 사람들이 측정하기는커녕 이해하거나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나쁜 뉴스는 눈에 보인다. 보이는 것으로 모잘라 당장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테러리스트의 공격 전쟁 교통사고 팬데믹 주식시장 폭락 정치적 싸움에는 주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는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만일 내가 50년 후에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지금보다 두 배 부유해질 가능성이 얼마일까 라고 묻는다면 가당찮은 얘기로 들릴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인다. 지금보다 두 배나 부자가 된다고 재산이 곱졸로 늘어난다고 너무 야심찬 목표 같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50년 동안 평균 연간 성장률 1.4%를 달성할 가능성이 얼마일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비관론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1%라고 고작? 그러나 위 둘은 똑같은 얘기다. 우리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 23개 중에서 세 편의 이야기를 발췌해서 간단히 들려드려봤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저자는 일단 변하지 않는 가치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말했어요. 역사는 뜻밖의 사건으로 가득하다고요. 세상은 변화하는 듯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 또 집단 소속은 영원하거나 일정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살펴보므로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교훈 또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고요. 첫 번째가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편이었습니다. 저자는 친구들과 스키 리조트에 가서 스키를 즐겼습니다. 첫 번째에 작은 눈사태가 있어서 저자는 두 번째 스키는 거절했다고 하죠. 그런데 나머지 두 친구는 가기로 했고 더 큰 눈사태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는 생각합니다. 하찮은 요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었다고요. 저자의 목숨을 살린 이 결정에 대한 이유 따위는 없었다고 합니다. 뭐 위험을 계산해 본 것도 아니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순전히 운이 었고 별 생각 없이 무심히 내린 결정이 저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를 봐도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혼합되고 그 결과가 증폭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 앞일을 예측하려는 따위의 자신감은 접자는 겁니다. 다만 어떠한 결과나 미래가 오더라도 열린 상장력을 가지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우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요.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가 인간 그 알 수 없는 존재 아 독특하지만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독특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특성도 같이 갖고 있다. 아이고 여기 읽으면서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한참 무섭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그 탁월함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그 탁월함은 진짜 탁월하게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들도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두어 있죠?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형편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의 좋은 점만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타인의 삶에 어떠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 해야지 어떤 특정한 부분만은 바랄 수 없다라는 이 단순한 진실 다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이 뭐였더라? 아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걸린다. 이 챕터에서의 글을 대표하는 문장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만 반면 전쟁은 단 한 명의 나쁜 선택만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기는 어렵고 파괴하기는 쉽다는 세상 세상 어디에나 적용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뉴스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좋은 뉴스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어나지 않은 사망 걸릴 수 있었는데 걸리지 않은 질병 발생하지 않았던 전쟁 같은 거 네 일어나지 않아서 좋았던 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나쁜 뉴스는요 이미 일어난 전쟁 교통사고 팬데믹 정치적인 싸움 등등 이러니 우리가 나쁜 뉴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발전은 언제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구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 이거 기억하자는 겁니다. 아이고 고작 세 편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도 이렇게 장황해지고 말았네요. 아 나머지 것들도 정말 깊이 있는 인문학적인 성찰이 담겨있으니까 위에 내용이 좋았던 분들은 이 책을 꼭 구매해서 나머지 부분도 탐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그만 둘러 가겠습니다. 담모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Wisdom 는 편의 노트넘 부분도 te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